11월 16일 세나 해장 추가에 앞서 다양한 업데이트 파일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중 새로운 친해도 스토리인 10.5화가 추가되었습니다. 투 트루엔딩이라 불리는 이 스토리는 트루엔딩인 시파 이후의 후일담 스토리인데 그냥 단순한 후일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이돌들의 일반 스토리가 전부 끝나고 나면 후반에 익숙한 모습과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대사의 남자가 등장한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켓당 같은 남자, 크루이 사장이었습니다. 커뮤에서는 성만 나왔지만 테마리의 10.5화 커뮤에서 언급하길 카야 리나가 하츠보시를 자퇴하고 크루이 프로듀션을 이적했다는 응급이 나와 이 남자는 크루이 타카오가 맞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리나는 크루이로 간 것이 확정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루이가 커뮤에서 말한 고쿠게츠 학원, 크루이 사장이 창립한 아이돌 전문 육성 학원으로 그걸 음력 석달이란 뜻의 이름으로 하츠보시, 초성, 첫별이란 뜻을 가진 처음과 반짝임을 뜻하는 이름과 반대되는 어두운 뒷면의 이름 커뮤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아이돌 시라쿠사 시온이라는 아이가 크루이 얘기 이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확실한 정보로 보입니다. 그는 커뮤에서 하츠보시 학원을 부숴버리겠다며 이미 술책을 펼쳤다는 것과 프리마스테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겟카라는 시온의 언니가 등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니 그 둘과 함께 이적한 리나까지 해서 이 3명이 새로운 라이버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짧은 커뮤이라서 이들의 정보는 확실치 않지만 간단하게 정려면 시라쿠사 시온 고쿠게츠 학원의 학생으로 크루이가 밀어주는 아이돌 중 한 명 말투부터 시작해 언행까지 그냥 크루이 판박이며 중의병적인 면도 보여서 그의 앞잡이 혹은 대변인으로 대적할 아이돌로 조정됩니다. 시라쿠사 겟카 시온의 언니로 확정적인 등장은 없지만 시온의 언급으로 공개된 아이돌 크루이가 프리마스테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겟카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세나랑 버금가거나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쿠게츠 학원의 토브로 보입니다. 사실 이 둘은 아이돌의 길에서 라이벌 아이돌로 언급이 된 멤버들이라 초기부터 언급은 있었지만 이렇게 등장한 것을 보니 아이돌의 길부터 떡밥을 던진 것으로 보이네요. 카야 리나 아시는 것처럼 테마리와 미스즈와 함께 중등부에서 싱업으로 활동했지만 사이가 틀어지면서 유닛이 해산되고 교류 없이 지내다가 테마리 커뮤에서 크루로 이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암시로 준 아이돌입니다. 이전부터 언급을 보면 유닛 당시에는 사이는 좋았지만 싸울 때는 쓸데없는지 말하던가 적당히 해주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미스즈같이 오냐오냐 해주는 아이는 아니며 1학년 2반 커뮤에서 우메가 미스즈에게 우치아로 팬을 때린 게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미스즈 본인은 안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테마리는 물론이고 리나 역시 팬들을 복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사나운 캐릭터가 아니냐는 축축이 있으며 프루서가 싱업은 테마리가 3명으로 늘어난 것 같은 유닛이라고 언급하였기에 프루서 시점을 보았을 때 테마리만큼이나 손이 많이 가는 인물로 추정 미스즈가 라이벌보다는 진짜 엄마 그 이상의 포옹력을 테마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미스즈는 페이크 라이벌이고 진짜 라이벌은 리나로 보입니다. 리나의 경우 아마 그 다툼 이후 학원 생활이 안 풀려서 자퇴 후 크루이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크루이의 술책 중 하나가 아마 리나가 아닐까 합니다. 다가올 HIF나 나가 앞으로 활동할 1학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진 하츠보시 학원 인물이기도 하니까요. 전 미리 제작 프로에서 아니랄까 나뭇구적인 요소를 잘 가져온 이 남자 사실 학원에서 계속 신 아이돌이 등장하려면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언급은 없고 전학 시추에이션은 너무 진부하니 이런 식으로 학원 간의 대립 같은 식으로 신 아이돌을 등장시키려는 요소로 보입니다. 하츠보시 커뮤은 HIF로 향하는 와중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네요.